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여권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정작 승리를 거머쥐니 민주당에서는 지금 좋아하는 기색보다는 압승을 거둔 승자 같지 않게 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의아할 정도인데 반면에 몸을 엎드리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하고 다르게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이번 총선 승리를 등에 업고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라든가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의 국민들을 향해서 도를 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친노인사로 분류되는 시인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SNS에 대구는 독립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올렸고 이 여자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이 대국이라든가 경북지역고 이 25곳 중에서 24곳에서 당선이 되었고 나머지 한 곳도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통합당 지역에서 이 지역을 싹쓸이 한 것을 두고 지금 저 따위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택한 대구 경북의 민심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제목의 한 지역 언론의 기사를 링크를 해가지고 대구 경북 시민을 겨냥해서 눈 하나 달린 자들의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배현진이 당선이 된 이 송파을 지역을 두고 나경원 못지않은 이 뻔뻔함의 아이콘을 자기들의 대표로 선택한 송파특구의 천박한 유권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검찰은 자신의 쿠데타부터 진압하라 윤석열이 또 무슨 꿍꿍이를 저지릴지 알 수가 없다 흉물이다 한결같은 깡패 윤석열 등의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가 아가리질을 하는 거 보니까 딱 공지영이 생각이 좀 났고 이 여자도 시인이라고 하는데 공지영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문학하시는 분들이 사고방식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아름답지가 못하지?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차명진이 한 말에 대해서 이걸 막말이네 뭐네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라도 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교수라고 하니까 또 애들이 뭘 보고 배울지에 꽤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배현진이 당성된 이 송파 지역 수준을 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민정이라든가 이수진이 토론하는 거 한 번이라도 좀 보고 남의 지역 주민들이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가 입에 올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정도 고민정인데 이수진은 정말로 심각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을 보고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수진을 당선을 시켰으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정도 수준의 후보를 내보내가지고 당선시킨 진영에서 뭘 어디에다 대고 지금 수준이 어쩌고 들먹이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 번 생각해도 이수진은 진짜 TV 토론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준이 진짜로 너무 심각해가지고 판사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아무튼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건 왜 자꾸 대구를 일본으로 엮어서 지랄하는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대구 시민들이 일본이 좋다라고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야 대진협인가? 이쪽 대깨문 진영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베를 김정은처럼 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성향이 자기들하고 다른 지역일 뿐이잖아요. 왜 자꾸 대구를 일본이랑 엮어가지고 매국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처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따져보면 친일파 후손이라든가 반일몰이 하면서 직군형으로 일본 존나 좋아하는 새끼들은 자기 진영에도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이게 또 뭔 개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티즌도 역시도 이 여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족같은 소리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대구 사람들이 일본 좋아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일본은 우리 국민이라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구 경북 사람들을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다라는 의견도 있고 입에 가시가 도치고 살이 분별이 안 되는 당신이 시인이라니 개탄할 따름이다. 당신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안타깝다. 지성인이라면 타인의 비판도 격식과 교양을 갖춰야 되는데 댁들에게는 그런 현명함이 없는 시정잡배 같은 악다구니만 느껴진다.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코로나가 급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도 어느 한 사람은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격리하고 정부에 협조하는 대구 사람들이 참 나쁘다고 하는 거냐? 눈이 하나라서 그런가 보다. 또 다른 어느 곳에서는 사사건건 정부 탓하고 남 탓하던데 그곳은 눈이 세 개냐? 당신은 정신이 썩은 사람이다. 라는 의견도 보이십니다. 아무튼 뭐 요새 공정이 좀 잠잠한가 싶더니 이상한 게 또 튀어나와가지고 지랄이네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당선된 최강욱의 행보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최강욱 전 비서관은 당선 확정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부패 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양반도 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지금 내가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강욱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반일몰이를 하는 사람이 렉서스를 끌고 다녔던 사람이고 부패와 싸운다는 정의가 어쩌고 외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말로 위선자 중에 위선자로 꼽히는 조국과 관련돼가지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 발급으로 기소된 상황이고 조국을 그렇게 감싸고 놀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이 안 치는데 1조를 한 사람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그리고 최강욱 자기가 공직기강 비서관할 때 윤석열이 문제가 안 된다면서 검찰총장 안 치는데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불과 반년 만에 자기들이 뽑아놓고 지금 자기들 편 안 들어준다고 완전히 적폐덩어리로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강욱이잖아요. 이런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내로남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이고 우덜편 아니면 지금 다 죽일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스탠스로밖에 안 보이는 행보입니다. 보면 또 일각에서는 웬 이상한 양반들이 반일몰이 하기 전에 렉서스 산 건데 뭐가 문제냐 이지라는데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아가리지라고 선동하려면 최소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반일몰이를 자기가 하려면 끌고 있는 일본차라듯이 끌고 나와가지고 때려 부시든 가임 도로 팔아 치우면서 그전에는 일본 거 썼지만 도저히 일본의 행태를 보고 나서 일본 거 쓸 수 없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래야 정상이지. 일본차 끌고 다니면서 반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새 보면 그 뭐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짤들 있지 않습니까? 동물회습하면서 노노재팬 월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반일 불매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들 때문에 더 비웃음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최강욱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반응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강욱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라면 당연히 법의 지배를 무엇보다 강조를 해야 할 것이고 이 상권분립의 핵심이 정치와 사법을 분리시키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최강욱 역시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발언을 지금 대놓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인데 지금 최강욱이 하고 있는 발언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 편이 지금 압승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으니 니들 다 뒤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이고 이거는 법치 국가에서 나오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리고 이런 발언은 수위만 보더라도 법조인 출신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사람이 입에 올릴만한 발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싫고 증오하는 세력이 있어도 이런 얘기들은 사실 사담에서나 올릴만한 발언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좌표를 찍어가지고 시체말로 니들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앞으로의 행보를 두고 공정하고 법에 입각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조진다고 했으니까 조지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발언이죠. 그리고 그동안 최강욱은 입버릇처럼 윤석열하고 그 직구석 공수처로 조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최강욱이 하는 이러한 발언과 행보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징후에 의해서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를 공정하게 법 집행했다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최강욱은 그동안 검찰의 행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행보인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이 앞으로 자신이 할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겠지만 네 아무튼 가만히 보면 조국이랑 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SNS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 행보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권한이 있으면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될 일을 왜 자꾸 입방아부터 찍는지 이해가 굉장히 안 되고 이런 게 나중에다 분명히 본인에게 흑역사와 부메랑으로 돌아올 텐데 왜 자꾸 스스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이번 총선 결과로 거대 권력을 지은 이런 진영에서 자꾸만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권력의 무게만큼이나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줄지 앞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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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